수요일 저녁 오늘의 바퀴스 공연은 총 6곡입니다. 영화 더 메이지러너 OS TV 시작으로 임형주의 I.O.U, 태진아의 동반자, 모트나켓의 키팅 마이 아이즈 오브유, 하이라이트의 얼굴 치푸리지 말아요, 끝으로 싸이의 진틀맨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, 즐거운 관람하시기 바랍니다. 이 동반자, 모트나켓의 제한, 모트나켓의 barn Bao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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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깥지 않아 널 실수만 잡아줘 아, 구리지마 봐봐 내 맘에 내 가게 뭉클 레깔를 쓸게, 전혀 가질 말아요 내 몸에 내 맘에 난 마결 아, 오, 오, 오... 이렇게만 보내 웃어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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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귀 예쁜 얼굴 지불리지 말아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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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